네 안녕하세요. 이번에 보라머리로 컴백한 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주황머리로 돌아온 MJ입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짧은머리 자은우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검은머리 문빌입니다. 네 어제 이발하고 돌아온 라키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이번 앨범으로 청량함을 최대치로 스위치온 시킨 산하입니다. 네 아스트로에서 보컬을 맡고 있는 폭풍성장 비글 막내 윤산하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저는 리더와 래퍼를 맡고 있는 느린 래퍼 진진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해피바이러스와 메인보컬을 맡고 있는 MJ입니다. 네 안녕하세요.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모닝콜을 맡고 있는 차은우입니다. 아스트로에서 보컬과 댄스를 맡고 있는 멍냥이 문빌입니다. 네 아스트로에서 랩과 댄스를 맡고 있는 듬직한 바위 라키입니다. 그 무한도전에 나오시는 광희 선배님 있잖아요. 두번씩이나 이 거지같은 옷에 버려지 않네. 니가 뭐 때문에 도대체 너를 위해서. 2016년 봄에 이렇게 첫 앨범을 내서 정말 기쁘고요. You're too much alive, what's that boy in life? 너의 순간 막상 속에 부족한 거라 예쁜 소녀야, 내게 뭔 짓을 할 거야 맘 아프게, 깊은 너의 눈물은 나 아직 약해 내게, 지금이야, oh my baby 내게, 내게 말해줄 테니 나의 금색, 내게 달려가 빨리 빨리 나의 모든 걸 속에 빨리 빨리 What you come, what you come, baby What you come, what you come, baby Beat me all in love What you come, what you come, baby What you come, what you come, baby 일단은 무더운 여름은 굉장히 덥잖아요. 그래서 여름하면 아이스크림을 떠오르듯이 이제 아이스크림이 아니고 아스트루를 떠오를 수 있게끔 저희가 이번 활동 굉장히 열심히 한번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저는 뭔가 그래도 항상 그런 아이돌 선배님들 보면 썸머 퀸은 있던 것 같은데 썸머 킹은 기억에 남지 않는 것 같은데 저희 아스트루가 썸머 킹이 되었으면 나는 복농이 되었으면 What you come, what you come, what you come, baby Perfect Midnight 아니면 다음 영상에서 만나요.